안녕하세요 몰컴입니다. 코만드파크 게임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코만드파크 필드는 야재전과 CQB 게임이 동시에 가능한 에그소프트 게임 필드입니다. 아직 정식 오픈 전이지만 테스트 게임으로 게임이 진행되었습니다. 오늘은 RCS, CXP, ARK 모델을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CS, CXP, ARK 모델은 RCS사의 오리지널 디자인이 들어간 AK기반 모델의 전동거리이며 택시킬한 외형이 특징인 물가입니다. 준수한 발사속도와 명중력률을 가지고 있으며 전동거리임에도 불구하고 풀스트로크가 되는 모델입니다. 게임을 시작하자마자 저는 시작시점 기준 밑으로 내려가 상대팀 베이스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팀원을 업무로 받으며 상대팀 시작지점 근처까지 뛰어갔습니다. 그러나 뒤에 팀원이 전사하는 소리를 듣고 다시 뒤를 경계합니다. 후방을 치던 적을 잡고 저는 팀원과 함께 위로 올라가 남은 적을 수색하였습니다. 팀원의 승리로 게임이 끝났습니다. 다음 게임은 밑에서 시작하였으며 저는 풀터미 사이에 숨어 내려온 적을 잡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게임은 풀스트로크가 됩니다. 다음 게임은 풀스트로크가 됩니다. 팀원들과 함께 상대팀의 후방을 교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산쪽으로 와 저희는 조금 더 크게 돌기로 하였습니다. 좌측으로peredgua 정복이 조금만 끌어냅니다. 구역사장의 규전 추세 작동 간장 글자 상대팀에게 폴이 담아요 전사했습니다. 다음 라운드도 전전판의 그래똥처럼 한 번 더 풀더미 사이로 들어가 적을 노려보겠습니다. 적에게 들킨저는 다시 아래로 내려가 적들이 내려오는 후방쪽을 경계하기로 하였습니다. 모든 주무기탄을 소진하여 저는 권총을 들고 남아있는 적을 향해 돌격했습니다. 다음 게임은 상대팀과 교전이 자주 일어나는 언패물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위에 풀더미에서 적이 아군을 향해 사격을 하자 저는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가 숨었습니다. 스탑스탑 스탑 스탑스탑 위 여기 2층 여기 여기 풀속을 수도 있어 풀속 1명 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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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 에어소프 영상 오이씨 항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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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